멀고도 먼 옛날, 바닷가 어느 왕국에 당신이 알지도 모를 애너벨리라는 한 소녀가 살았다네 날 사랑하고 내게서 사랑받는 것밖에 모르던 순수하기 그지없었던 소녀 이렇게 시작하는 에드가 앨런 포우의 시 애너벨 리를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이 또 검은 고양이, 어셔가의 몰락 같은 오싹한 추리소설을 썼다는 사실이 참 깊게 다가오는데요 포우는 이 시를 끝으로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도 이름이 높은 에드가 앨런 포우의 검은 고양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검은 고양이 에드가 앨런 포우 이제부터 기록하려는 끔찍하고도 솔직한 얘기에 대해 난 다른 사람이 믿어주길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애원하지도 않는다 내 오관까지도 그것을 부인하려 들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믿어달라고 하는 건 참으로 미치광이에 잠꼬대일 거다 그러나 난 미친 것도 아니고 확실히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난 내일 이 세상을 떠날 신세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죄다 풀어버릴 생각이다 이 사건의 결과는 나에게 공포를 주고 번민을 주고 마침내 나를 파멸시켜버린 것이다 그러나 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 사건이 나에겐 다만 공포감을 주었을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감보다는 오히려 기이한 감을 줄지도 모른다 이후 어쩌면 어떤 지적인 힘이 나타나서 나의 환상을 깨쳐버릴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내 성질은 온순하고 인정이 많았다 이런 유약한 점은 동무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뚜렷한 것이었다 나는 무척이나 짐승들을 좋아했고 그래서 나를 귀여워한 부모는 여러 짐승을 나에게 사다 주었다 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애무할 때처럼 즐거운 때가 없었다 주인에게 충실하고 명민한 개에게 애정을 느껴본 사람들한테는 이런 짐승들에게서 느끼는 강렬한 만족감이라든지 그 특성을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변변치 못한 우정과 경박한 성질과는 다른 그 무엇이 동물의 비이기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는 있는 것이다 나는 일찍 결혼했는데 다행히도 내 아내의 성질도 나와 비슷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아내도 기회만 있으면 귀여운 짐승들을 사들였다 그 수가 늘어 조류, 금붕어, 개, 토끼, 조그마한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에까지 이르렀다 그 중 고양이는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전신이 까만, 놀랄 만큼 영리한 녀석이었다 무슨 얘기 끝에 그 녀석이 영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내심으로 적지 않게 미신을 믿고 있는 아내는 까만 고양이는 모두 변장한 마녀라는 옛날부터의 전설을 빈번히 들춰내는 것이었다 염라대왕이라는 뜻의 플루토가 고양이의 이름이었다 플루토는 내 마음에 드는 장난꾸러기 친구였다 나만이 음식을 주었으며 그는 집안 어디고 간에 반드시 내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 내가 외출할 때 고양이가 거리로 따라오지 않게 하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수년간 친밀하게 지냈는데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내 기질과 성격은 광적인 폭음의 결과로 극도로 악화되어 버렸다 내 성질은 날이 갈수록 침울해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공연이 발끈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건 염두에도 두지 않게 됐다 아내에게 욕설까지 퍼붓게 되고 마침내는 완력에 호소하기까지 이르렀다 물론 귀여워하던 동물들에게까지 내 성질의 변화가 미쳤다 난 그것들을 본체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학대까지 했다 그러나 플루토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다소 애정이 남아있어서 토끼, 원숭이, 개들이 우연히 혹은 반가워하며 내 곁에 왔을 때 그들을 학대했던 것처럼 감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 병벽은 점점 악화돼 마침내는 플루토에게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늘 잘 다니던 거리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가 돼 집으로 돌아오니 플루토가 내 앞을 피하는 것 같았다 나는 플루토를 붙잡았다 그랬더니 내 꼴에 깜짝 놀란 고양이는 이빨로 내 손을 핥히어 손 위에 가벼운 상처를 냈다 일순간에 나는 악마적인 분노의 불덩어리가 치밀어 내 자신을 잊어버렸다 내 선천적 영혼까지도 단번에 내 몸으로부터 사라지고 악마도 못 당할 지인으로 중독된 사심이 내 몸에 곳곳까지 짜르르 퍼졌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펴 불쌍한 고양이의 목을 붙잡고 한쪽 눈을 혜연히 도려냈다 이 잔인 무도한 폭행을 기록하노라니 나는 얼굴이 화끈하고 온몸이 달아오른다 소름이 끼친다 아침에 잠이 깨고 마음 상태가 이성으로 돌아왔을 때 전날 밤에 폭음의 여독이 수면과 함께 풀렸을 때 나는 내 범죄에 대해 공포와 참회가 반반 섞인 감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감정도 결국은 미약하고 고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을 뿐 내 마음의 근본을 흔들만한 것은 못되었다 난 여전히 폭음으로 나날을 보냈고 곧 내 행동에 대한 모든 기억을 술에 파묻어버렸다 이러는 동안 고양이는 조금씩 회복돼갔다 도려낸 눈구멍은 사실 무서운 꼴이었지만 이젠 별로 고통을 받는 것 같진 않았다 고양이는 전과 다름없이 집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아니나 다를까 극도로 무서워하며 도망치는 것이었다 전에 그렇게도 나를 따르던 동물이 이 모양으로 변한 것에 처음에는 비애를 느꼈을 만큼 그래도 내게 본심이 남아 있었으나 이 감정마저 곧 분노로 바뀌고 마침내는 나를 최후에 건질 수 없는 파멸의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은 직구중 감정이 폭받쳐 올라왔다 이런 감정에 대해 철학은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심정의 원시적 충동의 하나 인간성을 지배하는 불가분적 기본능력 혹은 정조의 하나라고 나는 확신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몇 번이고 죄악과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들은 늘 법률이라는 것을 범하려는 경향에 놓여있는 것이 아닐까 거듭 말하려니와 이 직구진 감정이 기어이 나의 최후의 파멸을 초래하고야만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에게 내가 범한 위해를 더욱 계속해서 결국은 고양이를 죽이게까지 나를 재촉한 것은 스스로 화를 내고 자체의 본성을 유린하고 단지 악만을 위해 악을 범하려는 이 영혼의 헤아릴 수 없는 욕망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태연자약한 마음으로 고양이의 목을 붙잡아가지고 그것을 나뭇가지에 매단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후회를 느끼면서 그것을 매단 것이다 고양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단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악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매단 것이었다 이 참혹한 행위를 한 그날 밤 불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에 나는 잠을 깼다 내 침대 커튼에 불이 당겨 올랐고 집은 온통 불에 휩싸였다 아내와 식무와 나는 가까스로 이 화염 속으로부터 빠져나왔다 파괴는 철저한 것이었고 온갖 재산을 한숨에 홀짝 날려버려 나는 그 후부터는 절망의 함정 속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 될 신세가 돼버렸다 난 이 재난과 내 광포한 행위 사이에서 무슨 인과관계의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할 만큼 마음이 약한 위인은 아니다 나는 사실의 연쇄를 자세히 얘기해 마음의 거리낌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이다 화재의 다음 날 나는 불탄 자리에 가보았다 밤은 한쪽만 남은 채 모두 무너졌는데 그 한쪽이라는 것은 집 한복판에 있는 내 침대의 머리 쪽이 놓여있던 그리 두껍지 않은 간마근방의 벽이었다 회를 바른 것이 상당히 화력에 저항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것이 아마 최근 새로 발랐기 때문에 그러리라 추측했다 그 벽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어떤 한 곳을 세밀하고도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 걸? 신기한데? 또는 그와 비슷한 다른 말이 내 호기심을 이끌었으므로 가까이 가보았다 흰 벽에 얇게 조각이나 한 것처럼 굉장히 큰 고양이의 상이 나타나 있었다 그 인각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고 고양이의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다 맨 처음에 이 유령을 보았을 때 나는 유령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다 맨 처음 이 유령을 보았을 때 나의 놀라움이라든가 공포는 극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성찰은 점점 나를 도와주었다 내 기억으로는 고양이는 집에서 좀 떨어진 뜰에 걸려있었다 불! 이라는 외침에 마당은 모여든 사람들로 법석거렸고 그들 중 누가 그 동물을 나무에서 내려 열려진 창을 통해 내 침실 안으로 던졌을 게다 그것은 아마 나를 깨울 작정으로 행해졌던 것 같다 다른 쪽 벽들이 무너지면서 내 잔인성의 희생물을 새로 바른 회벽에 짓눌러버렸다 벽에 석회분과 화염과 시체가 발산하는 암모니아 분이 함께 혼합되어 방금 보았던 것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을 게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나는 비록 양심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이성으로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내 상상력에 대해 심각한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고양이의 환영은 나를 떠나지 않았고 후회 같기도 하고 후회 같지 않기도 한 모호한 감정이 내 마음 한 모퉁이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섭섭히 여겨 혹시 똑같은 종류의 것이나 또는 다소 닮은 고양이가 있진 않나 하고 휘휘 주위를 둘러보게까지 되었다 어느 날 밤 아주 싸구려 술집에서 멍하니 정신없이 앉아 있으려니까 장안의 중요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 지인인가 럼인가의 술통 위에 쭈그리고 있는 어떤 검은 것이 갑자기 눈에 띄었다 아까부터 그 술통 위를 쭉 바라다보고 있었는데 좀 더 빨리 그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었다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만져봤다 그건 플루토만큼 큰 검은 고양이였는데 정말 아주 큰 고양이였다 한 군데만 빼놓고는 플루토와 꼭 닮은 놈이었다 플루토는 전신이 검정이었으나 이 고양이는 가슴 전체가 희미하나마 큰 흰색 반모로 덮여있었다 손을 대니까 곧 일어나 골골대며 내 손에다 몸을 비비고 내가 아는 채 한 것을 기뻐하는 나치였다 이거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고양이였다 내가 곧 주인에게 그 고양이를 사겠노라고 말했더니 주인은 자기 게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며 전에 본 일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고양이를 애무했고 내가 일어서니까 고양이도 역시 쫓아올 기세를 보였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 집에 오는 도중에도 여러 번 허리를 굽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집에 다 왔을 때쯤 고양이는 길이 들어있었고 아내도 즉시로 그놈을 귀여워했다 그러나 나는 곧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건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어째서 그런지는 몰랐으나 고양이가 확실히 나를 좋아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불쾌하고 성가시게 했다 이 불쾌감과 염증은 점점 극도의 증오로 변해버렸다 나는 고양이를 피했다 일종의 수치감과 전에 저지른 참혹한 행위의 기억이 나로 하여금 고양이를 육체적으로 학대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나는 그놈을 때리지도 않고 몹시 학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점점 정말 점점 나는 고양이에 대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증오감을 느끼게 됐고 마치 전년병 환자의 숨을 피하듯이 고양이의 앞을 슬슬 피하게 됐다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온 다음 날 아침 그 고양이도 플루토처럼 한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틀림없이 고양이에 대해 증오감을 갖게 한 이유였다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거니와 대단히 인정이 많은 내 아내는 이런 사정으로 도리어 한층 더 그 고양이를 측은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야말로 전에 나의 특징이었던 동시에 나의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쾌락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고양이를 미워하면 할수록 그와 반대로 고양이는 성가시게 내 뒤를 더 쫓아다녔다 내가 어디에 앉든지 간에 의뢰 쫓아와서 내 의자 아래에 앉거나 무릎 위로 뛰어올라 지긋지긋하게도 앓거나 제 몸을 내 몸에다 비벼대는 것이었다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다리새로 기어들어와 나를 곤두박질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길고 뾰족한 발톱으로 옷에 매달려 가슴까지 기어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럴 땐 그저 한 매에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일면 전의 범한 죄악이 머리에 떠오르기도 했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주로 고양이가 까닭없이 아주 무서워져서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이 공포감은 확실히 육체적 위혜의 공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하고 규정짓기에는 좀 곤란한 것이다 고백하기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실상 이 중죄수의 감방에서조차도 고백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양이가 나에게 불어넣은 전율과 공포감은 매우 보잘것 없는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이 고양이와 전에 내가 죽인 고양이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인 흰 반점에 대해서 내 아내는 여러 번 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반점이 크기는 했지만 본래는 대단히 희미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서서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서서히 그리고 나의 이성이 오랫동안 그것을 공상으로 부정하려고 싸워왔는데도 마침내는 분명한 윤곽을 드러냈다 그건 뭐라 이름 짓기에도 몸서리가 쳐지는 형상이었고 이것 때문에 그 괴물이 더 미웠고 무서웠고 될 수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건 바로 등꼬리 오싹하는 무서운 교수대의 형상이었다 아, 그것은 공포와 죄악, 고민과 죽음의 슬프고도 무서운 형구의 형상이었다 한 마리의 짐승이 그 놈의 친구를 나는 하찮게 죽여버리긴 했지만 한 마리의 짐승이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인 나에게 이토록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다니 아, 낮이고 밤이고 가네 나에게 안식의 기쁨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구나 낮으면 고양이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이면 또 밤대로 공포로 가득한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내 얼굴에서 그 고양이의 뜨거운 입김이 훅훅 끼쳤다 내 가슴 위는 천근이나 되는 내 힘으로는 꼼짝도 않는 목마의 화신이 잔뜩 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통의 압박 속에서 쥐꼬리만큼이나마 남아있던 선의 자취는 그만 꼬리를 감춰버렸다 가장 사악하고 가장 흉악한 사상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됐다 나의 무뚝뚝한 성질은 점점 변해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까지 됐다 시시각각으로 돌발하는 억제하기 곤란한 분노의 폭발에 나는 맹목적으로 내 몸을 바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아무 불평도 없이 그 고통을 꾹 달게 참고 마는 희생자는 불쌍하게도 언제나 내 아내였다 우리는 가난해서 할 수 없이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일로 아내는 나를 따라 지하실로 들어왔다 그 고양이도 험한 계단을 쫓아 내려와 하마터면 내가 곤두박질 칠 뻔했으므로 나는 광로가 극도에 달했다 나는 격분에 쌓여 아직까지 참고 있던 어린애 같은 공포감도 잊어버리고 도끼를 들어 고양이를 향해 내려 찍으려 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떨어졌다면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것인데 아내의 제지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간섭으로 말미암아 나는 악마도 못 당할 만한 격노에 쌓여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대신 그 도끼를 아내의 머리에 내리찍었던 것이다 아내는 삑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이 무서운 살해가 끝나자 나는 곧 이 시체를 감출 방법을 깊이 생각했다 낮이든 밤이든 간에 이웃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시체를 집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는 건 뻔한 일이었으므로 여러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한 번은 시체를 잘게 썰어 불에 태워버리려고도 생각했다 다음에는 지하실 마루 밑에 구멍을 파고 그 밑에 파묻어버릴까도 생각했다 아니 마당 우물 속에 던져버릴까 상품처럼 포장해서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인부를 시켜 집으로부터 지고 나가게 할까 하지만 결국 그 어느 것보다도 굉장한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중세기의 승녀들이 그들이 죽인 희생자를 벽에 틀어놓고 발라버렸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나도 벽과 벽 사이에 이 시체를 틀어놓고 발라버리리라 결정했다 그 목적에 있어서는 이 지하실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적당했다 최근에 발라버린 벽이 지하실 안의 습기로 아직 굳어지지 않았었다 더욱이 벽 한쪽은 연통과 벽로를 꾸며 놓았기 때문에 툭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이 벽이라면 틀림없이 벽돌짝을 뗀 다음 시체를 그 속에 틀어놓고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벽을 먼저대로 깜쪽같이 해놓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이 계획은 빈틈없었다 쇠막대로 아주 쉽게 벽들을 떼어 시체를 살짝 안쪽 벽에 기대 세우고 그대로 버텨 놓은 다음 별로 힘들이지 않고 벽돌을 전과 같이 쌓아 올릴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회반죽, 모래, 털들을 사다가 조심조심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골고루 발라갔다 일을 끝마치자 나는 아주 잘 됐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벽은 조금 더 손을 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루에 떨어진 티끌은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주었다 나는 득이 양양하게 주위를 휘휘 둘러보았다 그래도 헛수고는 아니었군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와 같은 불행의 원인을 만들어낸 그 고양이를 찾는 것이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놈을 죽여버리겠다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때 고양이가 있기만 했다면 그놈의 운명은 두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이번에 격노에 질겁해 고양이는 능글맞게도 슬며시 없어진 채 내가 이런 기분으로 있는 동안 내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운 고양이가 없어져서 마음이 홀가분해진 그 통쾌한 감각은 그야말로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고양이는 그날 밤새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내가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온 이후 적어도 이날 밤만은 살인죄라는 무거운 짐이 내 혼을 누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달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난 또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괴물은 영원히 이 집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었다 고양이는 이 이상 더 나타날 리가 없을 거다 나의 행복은 더할 나위 없었다 내가 범한 그 무서운 죄도 별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수차 취조가 있었지만 문제없이 대답할 수 있었고 한 번 가택조사까지 있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될 리 없었다 장래의 행복은 환상적이라고 나는 낙관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나흘째 되는 날 뜻밖에도 한 대의 경관들이 달려들어 또 한 번 엄중히 가택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꼼꼼히 수사를 하더라도 시체를 감춘 곳이 탄로될리 만무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경관들은 수색 중 나에게 동행할 것을 명하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낱낱이 조사했다 드디어 3, 4회차에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난 꿈쩍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내 심장은 마치 천진난만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심장처럼 해연자약하게 뛰고 있었다 난 두 팔을 구부려 가슴 위에 얹고 이리저리 유유히 활보했다 경관들은 완전히 의심이 풀려 떠나려 했다 내 마음속 기쁨은 제재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난 승리의 표적으로 다만 한마디 말을 해서 나의 무죄를 그들에게 한층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탔다 참다 못해 나는 입을 열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심이 풀려 무엇보다 기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요 이 집은 말이죠, 아주 그 구조가 썩 잘 되어 있답니다 특별히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벽들은 말이죠, 아주 견고하게 쌓여져 있답니다 나는 일단 말을 멈추고 내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아내의 시체가 있는 바로 그 부분을 힘껏 후려갈겼다 그러자 오, 하나님 악마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때린 소리에 반향이 책하시기도 전에 그 무덤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첫 번째는 어린애의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 막혔다 끊어졌다 하고 들리던 것이 갑자기 길고 높고 계속적인 아주 이상하고도 잔인한 비명으로 변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순환자의 입과 그에게 형벌을 주고 기뻐 날뛰는 악마들의 입으로부터 동시에 흘러나온 지옥으로부터의 고함 소리이며 공포와 승리가 반반씩 섞인 슬피 우주부짖는 비명이었다 내 기분 같은 것은 얘기하기에도 어리석은 일이다 정신이 아득해서 나는 비실거리며 저쪽 벽으로 넘어질 것 같았다 계단 위로 올라가던 경관들도 그 순간 깜짝 놀라 잠시 우두커니 서있더니 잠시 후 열두 개의 굳센 손이 달려들어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 벌써 대부분 썩고 핏덩어리가 말라붙은 시체가 여러 사람들 눈앞에 우뚝 나타났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는 시뻘건 큰 입을 벌리고 불같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 무서운 고양이가 앉아있었다 나에게 살인을 하게 한 것이나 비명을 내서 교수대로 끌려가게 한 것이나 그 모두가 이 고양이의 간책이었다 나는 이 괴물도 시체와 함께 벽 속에 틀어놓고 발라버렸었던 것이다 언제 읽어도 섬뜩한 검은 고양이의 저주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